우리 유다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끝에 게시록 앞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인 게시록 앞에 있는 책이 유다스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만 전체 오늘 한 장이기 때문에 이 한 장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전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보낸 목적입니다 이 유다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들무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는 편지다 그 목적이 3절 4절에 들어있습니다 보내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유다스에 보면 유다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유다가 구의학에 있습니다 신약의 유다는 또 누가 있느냐?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는데 대반을 해서 결국 자결하고만은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겁니다 야구버스가 있습니다 이 앞에 가면 야구부도 예수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고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제일 큰 형이었으니까 그냥 안 믿고 우리 집안인데 목수 아들인데 형이 좋은 말 하고 사람 다리 빼 이래 해도 저게 신이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보고 형님의 말이 맞구나 결국 그래서 형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승계에 보면 야구부도 그리스도의 종 자기가 동생이면서도 부활한 예수 예수가 한 모든 삶을 보고 야구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 이렇게 이 유다도 마찬가지죠 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야구부의 동생이죠 유다가는 동생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다 유다서는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2장 또 2서 3서는 한 장이라도 우리가 다 읽어보는데 유다서는 잘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유다서의 내용이 뭐요? 이러면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읽어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해놨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장 안에 있는 이 유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썼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다가 3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1절에 보면 유다서는 유다는 불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 받았죠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만을 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쉽게 이걸 풀어보면 여러분 지금 많이 긴장되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긴장 푸십시오 이 말은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 참 긴장되고 많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합니다 긴장 푸시고 편안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편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고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말들을 많이 넣었죠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로마의 노예였죠 그리고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끝난 것이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뭐 이런 것 쯤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게 혼란할 때 이 유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긴장 푸시고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안심해라는 안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세상 자기 참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누구 거를 대해야 된다 하다 보면 뭔 일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 힘들죠 긴장되고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심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다가는 망하겠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전부 말이 그래 나갑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 슬슬슬 피하고 뭐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니 그것보다는 3절에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요 내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하던 했는데 가졌는데 그 차에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번에 이게 뭡니까 한 번에 이 말이죠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주신 이 믿음의 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약에는 단번에 주셨다 한 번에 끝내려고 주신 이 믿음의 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줘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어린 양이든 염소든 깨끗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곡물이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데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으니까 형식이 되어버리는 우리도 매일 예배드리면 이게 형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내가 속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단 한 번에 그것도 제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모든 형식적인 것을 단 한 번에 끝내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도를 그 믿음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단번에 이루신 단번에 끝내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씁니다 처음에는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차 지금 교회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이 십자가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싸워가야 된다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세상에 휩쓸려가 음악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면 아차 하고는 제가 급하게 이 편지를 이 십자가에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단번에 십자가로 한 번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지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할 필요가 없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싸우고 지켜야 합니다 하는 거를 쓰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말입니다 단번에 믿음의 도래에서 힘써 싸우라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돈이면 돈 힘이면 힘 자기 지식이면 지식 남들의 힘이면 힘을 다 빌려서라도 목사의 힘을 빌리든 장로의 힘을 신량 진앙 좋은 힘을 빌려서라도 여러분 지키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다 뺏길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이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이게 맞는 적이 맞는 지도 없이 뭐 예수원에서 구원받았는데 이거 좀 하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는데 그럴 수도 안에서 제가 다 없다 하고 이제 천국 간다는데 뭐 이래 하면 이런 게 너무 많이 행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그랬죠 이 사람이 아니 구원에 대한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나 이런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유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는 사절에 있는 사절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왔다 그냥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은혜 받고 교회에서 뭐 치유되고 복받고 어쩌고 막 이래 되니까 나누고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는 네 거 내 거 없이 막 나누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 말이죠 가만히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았다 아까 말이야 징벌 없다 이제 우리는 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고집대로 하든 그대로 세상에 하든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끝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엉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모양만 교회 다니고 모양만 교회지 실제로 생활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 흔들리게 되니까 그들을 따라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장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고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건 이미 예수를 주로 안 믿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세상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구주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나쁘면 안 하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사절 앞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이미 이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받을 게 없나 어떻게 안 되는 이런 것까지도 섞여 있다 하면서 5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노예로 해방시켜서 갈 때에 그 노예로 살던 사람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셨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구원받아서 좋아하더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썰어버리고 죽이고 불 속에 잠궈버리고 그 심판을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5절 6절 7절에 소동과 고모라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엉망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로 심판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심판에 그 마음의 정결함이 마음의 경건함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앞에 쭉 이야기했죠 앞에 소동과 고모라 이야기 또 애굽에서 배반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도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빛 이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유하면 되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행위를 많이 한다 오늘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내 삶이 지금 바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다 많다 정신이 마음이 십자가의 도가 2등 3등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 미가엘이 그럴 때도 그쯤 하면 되지 그래서 넘어간 적도 있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10절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이야기 그 죄들의 싹선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었지 않느냐 하면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소돔과 고무라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마음대로 했던 이런 사람들의 삶은 기탄없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아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러면서 이 성스러운 예배와 당신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쓰는 그렇게 우리는 애쓰는데도 그게 뭐 오히려 망치려고 방해하는 그런 부류의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먹지만은 애찬해 성스러운 성찬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먹자 자기만 잘 되려고 보신하는 그죠 불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또 14절에서 16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14, 15, 16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도 구역에 에녹도 아담의 칠대손이죠 에녹도 이미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경건한 사람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거의 1300 120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에녹 때부터 이런 불순한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통하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지 십자가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악의 칠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당신 곁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그 굳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방해하는 군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꼬리 내리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익에 있을 때 겸손한 척 착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굳게 쓰고 바르게 쓰고 버릴 것과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많이 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미 유다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19절 또 이어갑니다 앞에는 구약을 애녹이 그랬듯이 가행인과 애굽에서 그랬듯이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세월이 갈수록 이 내용이 뭡니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조롱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는데 미예비 기도하면 뭐하는데 반드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종교냐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도 종교고 다 천주교도 종교고 다 종교인데 대순진 그게 그거지 그것만 믿는다 구원되냐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사람들의 분열을 이 사람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뭔대로 정욕대로 행한다 18절 끝에 조롱하는 정욕대로 행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이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모든 악독한 것도 덮으면 된다 포장을 해버리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죠 이여가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오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 발을 발짝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곁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오랫동안 영생을 얻도록 이 말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이게 아닙니다 평생을 편안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두 발을 활짝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금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세상에 쑥 빠져서 이 믿음을 놓쳐서는 철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분께 붙어 있습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하면서 23절 끝도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겨라 이렇게 합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하고 논쟁할 때가 있잖아요 기독교 중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 반감을 가지고 하죠 보통 질문 제약에도 질문할 때는 이미 자기가 던져 놓고 이게 말 못 할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기독교 안에 모순을 차단해서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의심하는 자를 오히려 극률이 여겨라 그 싸우지 말고 우리는 막 싸웁니다 네가 틀렸다 결국은 말도 안 되거든 서로 그럼 네가 뭐 네 맘대로 살아 너는 침방 지옥 간다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여기 오거든 어떻게 해요? 극률하게 여기라 부드럽게 대하고 이 말이죠 극률이 여기라 부드럽게 대하고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많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구원의 도를 여러분들이 전하십시오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흥력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맘대로 살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최고로 옳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면 저런 인간하고 상종 안 하겠다 저런 인간 되면 정말 우리 아들이 그래되면 나는 내가 죽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불쌍히 여기 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워해야 됩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버려야 될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같이 끌려가서 같이 놀거든요 엉망되는 줄 모르고 심판받을 짓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류를 여겨라 이 말은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말이 죄는 싫어도 그 사람마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24절 25절 시작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열무새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뚝 세우시고 이 말입니다 세상에 다들 널부러져 있는데 바로 세웠다 이 말이죠 바로 세우시고 너희 너희를 보호하사 걸림돌이 없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세우셨다 걸림돌이 없도록 그칠 게 없도록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흠이 없게 기쁨으로 이 말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요 그게 왜 감사하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거 별 거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욕심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게 점점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런 게 별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막 잘났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쓰면 좋은데 아름답게 쓰면 참 좋은데 지마 잘났다고 하거든요 지마 똑똑하고 지마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우뚝 세우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울타리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뚝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열매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똑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간 그 마음보다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분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곱게 가야 되겠다 오늘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못하게 합니까? 지금 유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장인데 오늘 성경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렇구나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2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 3000년 전에 쓰여있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거나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